자, 누군가요? 워너원입니다. 자, 워너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가요기에는 편집으로 대연시인이죠. 정말, 진짜 대박, 리얼 호흡. 넘대끈 뽑기를 넘고 있는 워너원이 있죠. 아, 박수님들이 지금 우리 글러블 팬들에게 시그널을 보내며 레드카펫을 찌릿찌릿하게 만들고 있는 트와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정규 앨범은 빌보드 월드 앨범 챕터 1위. 최근 타이틀고 like the world digital song. 蘋果優惠,开藍牙定位,附近 경기優惠,隨即 도手.